뉴스 리포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35명 정도가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다고 하니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물놀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초동 조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요원이 배치된 수영장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강이나 호수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물놀이 사고 발생 시 목격자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은 8.7%, 55%에 달하는 스웨덴, 27%인 일본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심정지 환자 생존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올여름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수칙과 대처 요령을 미리 배워두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중 빈번히 발생하는 심정지 사고. 물에 빠질 경우 과하게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질식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되면 심정지 상태로 이어집니다.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자를 발견하면 인근에 구조원이 없을 경우 119로 즉시 신고해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알리고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면 대처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역 소방서에서는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처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제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확인되면 평평한 곳에 눕히고 상의를 벗긴 뒤 가슴 중앙을 압박합니다. 이때 팔과 환자가 90도가 되도록 자세를 잡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깍지를 낍니다. 5cm가량의 깊이, 1초에 2번 정도의 속도로 가슴을 30회 강하게 누릅니다. 그 다음엔 인공호흡을 2번 실시합니다.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코를 막고 입에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가슴이 부풀어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심정지가 일어난 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실시하면 생존률을 3배 이상 높일 정도로 심폐소생술은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평소에 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힘도 많이 들어갔고 꽤나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자리가 사실 많지가 않아서 여기 와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배워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름철 수련회와 캠프 같은 야외 활동이 많은 교회의 경우 지속적인 응급조치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갖다 하는 응급조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나 교회 관계자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서 숙지를 잘 하셔야지 그런 응급상 발생 시 예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 교육은 각 지역에 위치한 소방서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